세계인이 주목하는 평창 동결림픽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올림픽이 개최되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까지 평창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텐데요. 더 많은 숙박업소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 스키장으로 가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펜션 물건은 청태산과 태계산 자락에 있는 사계절 종합휴양지 휘닉스 스키장 바로 앞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여름이면 휘닉스 파크의 야외 수영장과 하늘공원 놀이시설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또 가을에는 5분 거리에 있는 평창 허브공원에서 이효석 문학축제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2월에는 휘닉스 스키장에서 동계올림픽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각 지역 도로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에 즐길 거리, 볼거리 가득한 명소들까지 정말 소중한 입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에는 골프장이 있어 아침 저녁 운동하기에 최석이랍니다. 입지만큼 내부도 만만치 않게 특별한데요. 2004년도에 준공된 이곳은 공급면적과 저녁면적이 100제곱미터, 배지면적 1069제곱미터로 총 1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모두 독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동남형으로 지어져 채광도 훌륭하고요. 데크에서 슬러프가 보이기 때문에 탁 트인 전망 속에 완벽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펜션과 투지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어 더 가치가 있는데요. 콘도나 전원주택, 펜션 증축, 혹은 빌라로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세컨하우스나 별장, 혹은 전원의 삶을 꿈꾸셨던 분들은 이곳 휘닉스 스키장 바로 앞에서 꿈을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838입니다.